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장류대천계곡 산책을 해보았습니다. 장류대천계곡은 버스로도 이용 가능하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서 방문하기도 좋습니다.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있고요. 맞은편에는 대청도시숲이라고 대나무숲이 있어서 걷고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대청숲을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대천계곡 입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천계곡은 하늘이 푸르고 겨울철 나무가 앙상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도 있고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겨울철 장류대천계곡이었습니다.